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이버 학점은행 지도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 명의가 아닌 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학점은행 제도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번째에서는 교과부 장관이 아닌 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취득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진행 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는 학점은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을 취득해서 일정 학점이 되면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8년도 이대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도고요. 크게 이제 보면은 4가지 종류의 학위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년제는 140학점을 취득하면 되고요. 2년제는 80학점, 복수전공학위는 48학점, 부전공학위는 36학점을 취득하시면은 학위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를 참고를 해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 학점은행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이상의 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요. 외국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학위증 수여 기간의 경우 보통 이제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대학교 장을 통해서 대학교 총장 명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원 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전적대학교 성적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 6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리로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가 아닌 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년제 같은 경우는 60학점 최대 20과목까지 이수를 할 수 있고요. 4년제 학위 같은 경우는 35과목 총 100과학점까지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라는 대학교에서 A대학 총장 명의로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A대학교가 학점행제 기관인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과의 과목들이 개설이 다 되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기본 조건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A대학교에서 4년제 학사를 꼭 따려면 반드시 84학점 이상은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년제 전문학사를 딴다고 했을 때는 최소 48학점, 16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 6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점은 외부기관 또는 자격증 독학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부분에서 2년제는 총 80학점을, 4년제는 총 140학점을 취득하면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A대학교 총장 명의로 학위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많이 진행하는 학과가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아동학사, 체육학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나중에 학위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A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학위 신청 기간이 1년에 두 번 있는데요. 학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학교에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또 학습플래너 분들이 안내도 해드리다 보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진행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학점은행제 수업 방식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한 학기에는 최대 14과목, 동일 연도에는 최대 1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어서 보통은 한 학기에 7과목씩, 7과목씩 반반 나눠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해가 바뀔 때는 최대 16과목까지도 수강할 수 있어요. 한 학기는 총 15주 수업과정으로 약 4개월이 좀 안되고요. 수업은 2주 동안 주차별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단, 1주차에 한 과목을 수업 듣는데 약 90분 정도 할애를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 8과목까지 듣는 분들은 일주일에 12시간을 꼭 수업 듣는데 할애해주셔야 됩니다. 15주 수업과정 중에서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게 되면 F학점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오픈목 시험이고요. 보통은 8주차 때 중간고사, 15주차 때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보통 시험기간은 3일에서 4일, 좀 길게는 5일까지 주어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나 과제 같은 경우도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토탈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산 60점 이상 되시면 합격이 되게 됩니다. 중퇴를 하신 분들은 대학교 학점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단, F학점을 제외하고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대학 성적이 있는 분들은 성적표를 미리 좀 구비해주시고요. 학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많이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이것도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종류들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산업기사, 기사, 소방안정관리자 이거는 이제 4월 이후 취득자부터는 2018년도 4월 이후 취득하시면 18학점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2급 말고 1급을 좀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급은 20학점까지 인정이 되시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소방안전 1급은 20학점 인정이 되고요. 공인중개사, 커말, 1급, 워드, 텔레마케팅관리사, 직업상담사, CS리더스, 매경테스트, 독학사과정 등 다양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2개까지 4년제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3개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단 이제 독학사과정은 별도로 자격증과는 별도로 또 많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학사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독학사가 뭔지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같고요. 독학사과정도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고요. 1단계부터 4단계 시험과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고요. 고돌자 이상 분들은 1, 2, 3단계 응시가 바로 가능하고요. 4단계는 이런 조건이 되셔야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매년 3월에 시험이 있고 국어, 국사, 영어, 윤리, 사회학기론 이런 과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과목을 합격하시면 4학점, 두 과목을 합격하면 8학점, 최대 5과목까지 다 합격을 하시게 되면 20학점까지도 인정이 되고요. 2단계는 5월에, 3단계는 8월에, 4단계는 10월에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는 한 과목 합격할 때마다 5학점씩 인정되고 최대 30학점까지 인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재학사하기도 1년 만에 취득할 수 있다는 플랜인데요. 저희 쪽에 독학사라든지 인터넷 강의, 아까 말씀드린 과정들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주시면 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점제 수업은 언제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강이 좀 자주 있고요. 그래서 3월과 8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1학기 수업으로 간주를 하고 9월과 2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2학기 수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하는 학기가 언제인지는 판단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가 아닌 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교육진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카카오톡, 전화상담, 학점은 슈퍼맨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